Q.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Q.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뭐하는? 왜 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기다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다 한국 시간 몇 시죠? 안 되냐, 왜? 지금 약 12시 반 10시 40분 42분 12시 40분 한국에서 12시 40분 한국 시간 몇 시? 떴네요, 떴네요 저희가 지금 4시부터 나와있죠? 저희가 뭐 저희가 지금 3시 새벽 2시에 출발했나요, 우리가? 2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2시 반에 출발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5시에 이제 그 컴온! 뭔가 그게 프리션인가? 프리션을 이해해서 그래도 저는 화장실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 TV에 얼굴 한 번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인터뷰 나왔어요, 형 나왔잖아, 왜 그래? 형 무대가 나왔다 무대 나왔지, 뒤에 지금 방금 팬들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러분, 뒤에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네, 몰랐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진짜 몰랐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봐주신다고 그러니까요 네, 배송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지켜봤어요 네, 저희도 무대 보고 방금 봤어요, 소식까지 지나가던데요? 프리션 끝나고 좀 잤잖아요 맞아요 진짜 기술이 다 하여튼 잤는데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진짜 다들 근데 아까 봤는데 멋있더라 진짜 멋있었어요 멋있더라 맞아요 그래도 무대, 무대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지민이 이거 자기 1절 끝나고 이렇게 빙끄르르 둬는데 팽인 줄 알았잖아 네 감사합니다 지민이 얘 잠 깬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약간 스톱 맞은 상태 네 하여튼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되게 재밌어 BTS is the best 사실 우리가 이거 뭐 무대 하기 그 맞아 엄청 급하게 준비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돌아오면 우리가 상보다 사실은 퍼포먼스를 더 원했었어요 너무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앵버퍼 해야죠 그거 언제나 했어요, 언제나 맞아요 진짜 무대 한 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뭐였고 그럼 뭐,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욕심도 있어가지고 원테이크로 많이 진행했는데 계속 한 번 더 하자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많이 찍었죠 테이크도 많이 찍었고 여러 번씩 찍었구나 진짜로 최고의 무대를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이번에 그렇죠 예상을 못 받은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네 가서 직접 받아라 뭐 이런 뜻으로 저희는 다 알아듣었거든요 알아듣었거든요 솔직하게 안 하셨다는 건 좀 거짓말이 가세요? 그건 이제 제일 아시고 했는데 그냥 이제 뻥이고 솔직히 그게 너무 웃겼어 단체로 이제 그럼 이거 두의 여러분 이제 왜? 나한테 다들 이러고 있다 이렇게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웃기더라 좀 웃겼어 뽕고뽕고처럼 뽕고뽕고만이야 약간 뭔가 TV에서 끔찍 간 장면이 되게 한 명씩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네 딱 한 명씩 보는 재미가 있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뭐랄까 그 긴장력 쾌감 쾌감이요? 아니 뭔가 후련하더라 깔끔하게 되니까 몸이 떨리잖아 그렇죠 뭔지 알지? 그러니까 긴장 안 하려고 하고 긴장 안 하고 있는 왜냐면은 그때 한 몇 초 뒤 송신 숨겼어요 맞아요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나도 떨렸어요 받기 직전에 송신이 불안했잖아 그리고 그리고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야기 해도 제가 남준이가 물병 세우는 걸 했는데 야 이거 세우면 상 받는데 야 말 조심해 기상 난다고 야 내가 물병 때문에 글을 못 받았다고 기상 난다고 조심하네 아니 이 형이 남준이 시장 안 쓰긴 하더라 이 형이 상 받기 한 10초 전에 이 형이 물병을 던진다니 아니 죄송한데 원래 지민씨가 조용히 하고 계신데 지민씨가 원래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 네가 그 말을 했잖아 옆에서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누가 했나? 내가 했나? 재우미야 나 뭐 했어? 야 이거 하면 상 받는다 이거 상반된 상반된 이게 계속 쓰러져 물병 세우는 게 싫어 반 한번도 쓰질 않더라 뭐 이거는 그냥 불먹었어요 네 아무튼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또 되게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걱정이죠 그렇죠 왜 걱정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아요 뭘 중요합니까? 야 뭐 내일 직접 가서 받자 그래도 무대를 했는데 맞습니다 지민씨 괜찮아요? 솔직히 영광이지 지금 이렇게 그래미에 대해서 저희 앱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늦은 시간 그리고 이른 시간 함께 오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기사를 이제 뭐 수상 불발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몇 개 봤는데 아 그래요? 아 불발이긴 한데 불발은 아니고요 사실 노민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단독 노미네이션에 단독 퍼포먼스를 처음 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등정적인 신경을 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불발 이게 바로 정신 승리인가? 아무튼 좋은 말씀입니다 남준씨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저희 얼마 전에 남준씨랑 저랑 지민씨랑 V LIVE 했잖아요 그렇죠 지민? 네 거기서 저희 이제 쇼 볼 때 그래미 볼 때 우리 되게 우리도 이쁘게 입고 갈 테니까 아미 여러분도 되게 이쁘고 멋있게 옷 입고 같이 TV를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입고 구경하셨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V LIVE V LIVE 그 V LIVE 그 V LIVE 새벽 시간대였어가지고 과연 뷰버스 영상은 안 되지 않나? 사진만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입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차려입겠습니까? 지민씨 어떠셨어요 사람처럼 입었을 거예요 오요 지민씨 어떠셨어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코어 아까 그 팽이 맞아? 전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상을 못 받아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과 저희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그램이라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큰 시상식인데 그런 곳에도 우리의 영향이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기쁜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방탄소년단은 한 방에는 절대 안 됩니다. 며팡 때려야 돼요. 며팡 때려야 돼요. 딱 막 같은 거 때려야 돼요. 옛날에 태형씨가 계단 C 한 번 했었잖아요. 첫 번째 계단은 올라갔으나 두 번째 계단은 뭐 내려간다요. 아니요. 두 번째 계단 뭐잖아. 두 번째 계단은 뭐 조금 떨어졌다가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아 후퇴 안 했어요? 저희 아직. 한 번 갔다가! 빡 가득. 오케이. 두 스텝으로 가냐. 바로 다음에 투 스텝. 오케이 가면 돼요? 오케이. 2021년의 모티브는 투 스텝입니다. LA로 바로 투 스텝해서 갑니다. 두고 보세요. 아 진짜. 여튼 뭐 그래도 우리가 원하던 무대도 했고. 아 진짜 여러분 덕에 저희가 그래미의 저 얼굴이 나와보네요. 아 근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정사 아닙니까 진짜? 네. 정사 아닙니까. 지금 해도 정사죠. 진짜. 말 떳네. 네. 근데 뭐 지금 미국에 계신 미국 아미분들은 잠시 안이 보고. 아침에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밤 샜을 거고. 그렇죠. 이제 진짜 좀 맞아가네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아미분들도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무대 보고 나서 이제 됐다. 사자. 됐어. 됐어. 항상 이 V 라이브. 항상 이 마무리는 V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함께 해야죠. 오늘 샴페인은 없지만 여러분이 저의 샴페인입니다. 사실 샴페인 준비했었는데 그 수상 그거 보고 나서 저희끼리 다 마셨어요. 네. 다 따버렸습니다. 나한테 지나가서 먹으려고요. 고강하게 마셨습니다. 한만에. 원래 지금 따르려고 했는데 결과보고 바로 저희끼리 따라도 마셨어요. 바로 지금 여기서 잠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같이 기다려주시고 사실상 수고하셨고 정말 저희를 이렇게 그 그래미나 이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마시오 마시오. 진짜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긍정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긍정은 2021에서 준지 않네요. 네. 그러면 우리 고생한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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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빨리 빨리 좋아해서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얼른 만나요 우리. 맞아요. 그래미도 그래미인데 우리 빨리 얼굴 좀 봅시다. 만나요. 맞아요. 진짜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네. 오늘 뭐 할 거예요? 이제 지금 12시 이제 1시인데요. 자야죠. 사실 저녁은 자야 될 것 같아요. 자야죠. 진짜. 저 지금 되게 비행기 타고 시차 건강한 기분이에요. 네. 다들 잠을 못 자서 태어부터 준비를 해서. 오늘 잠 못 잤을 거예요. 저희도 좀 환경 좀 자고. 이제 좀 사야 돼. 정신이 너무 없다. 그러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계속 보기도 사실은 힘드실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마지막에 한마디씩 개인별로 하고. 네. 마지막에 박수치면서 동남아 합시다. 네. 우리 재욱씨부터. 재현. 동남아 씨 캐슈.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여러분들 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아니면 또 이른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좀 지켜봐주신 많은 아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어우 확실히 좀 나를 세서 그런지 눈 밑에 다크가 지금 굉장히 심하네요. 여하튼 뭐 사실 뭐 물론 뭐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래미 무대도 서보고 또 노미네이트도 돼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도 사실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맞죠. 맞죠. 그리고 또 되게 자극이 되네요. 또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볼게요. 아미 사랑해요. 아미 사랑해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지금 방금 막 자다 일어난 몰골이라 좀 부끄럽긴 한데 어 사실 저는 그 요새 시상식이나 뭔가 일을 하거나 하면은 되게 기뻐요. 뭐 저희 이름만 나오는 거 저희 이름만 나온 것 뿐만 아니라 그 아미 이름도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지금 뭔가를 써내려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무대를 위해 되게 많이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남준이가 무대를 찍으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 무대에 평생 남는 거다 이러면서 아 예. 우리 무대 찍을 때 증손주 분들까지 이제 보신다고 나중에 아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아들한테까지 자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무대 우리 아미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사랑해요. 요즘 안녕하십니까? 아미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아직 못 보고 있지만 하루빨리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제 길은 더 나아지기 위해 오늘의 일들이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내년에 아미 여러분이랑 같이 공연하고 그리고 저희 더 좋은 음악과 무대와 멋있게 촬영을 해서 또 내년에 한 번 더 그래미를 올 수 있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미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요? 열심히 할게요.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 왜? 남준이가 걸리는 거 같아 일단은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미 사이트 보니까 저희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의 투표라고 해야 되나? 그래프가 되게 높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참 이 아미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됐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이 경험을 토대로 굉장히 활성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2021년은 정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보내준 사랑에 꼭 보답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앞으로도 한번 멋지고 행복한 추억도 우리 많이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쿠 야 우아 아미 아미 에리워드 노 워리스 이렇게 쓰담쓰담 한 번 해주시고 아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또 뭔가 이룰 게 있어야 또 이제 또 재밌잖아요? 그니까 우리 여기서 네버스탑 합시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냥 다 한 번 한 번 부숴버립시다 준비됐어요 재희씨? 아이 그럼요 사랑해요 우와 파워풀해 어 어 지금 와 660 670만 분이 보고 계신 와 이 시간에 와 아미 여러분 아마 지금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670만 분이 보고 계시니까 660만 분이 저랑 똑같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진짜 어 누구에게는 또 이른 시간에 누구에게는 또 이런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정말 행복하고 영광스럽기만 한 하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 앞으로 앞으로 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어 앞으로 일단 상황만 빨리 좋아지면은 일단 빨리 봅시다 일단 좀 뭐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간 나 정신이 나 슈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윤기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기민 영기민 아 추춤을 아주 기깔나게 그냥 그냥 털어버리던 데서 어깨를 그냥 막 이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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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춥쳤어요 윤기민 나도 진짜 이거 뭐 비몽사몽 한데 아무튼 그 오랜만에 이제 무대에서 너무 즐거웠고 뭐 무대 했으니까 뭐 상을 받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올해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내년에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슬거 그러니까 뭐 우리 하기 나름이죠 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봐야겠군요 어 뭐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셨던 암이로분도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볼까요 우리 어 우리 아니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우리 윤기 형이 진짜 신나했어요 무대할 때 오랜만에 무대할 때 너무 행복한데 말하면서 네 자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인사해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카메라에 다 나오게 아 지민씨 나와요? 지민씨 안 나와요 자 오케이 우리 어떻게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요 아미 그래 고마워요 아미 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고마워요 아미 하면서 박수치면서 한번 끝나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아미 안녕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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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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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